밥은? 배고파? 의아베밀리에 레스토랑 6시까지 와 나 배고파 같이 밥 먹자 나도 껴줘 나도 갈래 거기 어딘데? 아 왜? 왜 안 돼? 손톱 깎았어? 손톱? 맛있었어? 네 배 터지면 죽어 죽어 손님 해주는 거 티에 사장님 해주는 거 보너스 형이 주는 거 용돈 형이 또 줄게 걱정하지 마 고마워 아껴 쓸게 나도 사줘 나도 사줘 나도 사달라니까 그럼 나도 용돈 줘 나 이제 진짜 고아야 가자 집에 나도 오빠한테 오빠 갖고 싶다고 빨리 와 빨리 와 문강태 거문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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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 거문형 문강태 둘 다 빨리 안 와 서둘을 뭐랄